인천시가 지지부진한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여야 인천시당의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목적이 상실된 도심지내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역마다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